김치볶음밥 음! 진짜 맛있다 맛있어? 응 아 버터 향 진짜 좋은데? 음 맛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김치볶음밥 한번 해볼게요 식용유 2스푼 넣어줄게요 먼저 파기름 먼저 내줄게요 파향이 이렇게 올라오면 스팸 100g 스팸은 취향에 맞게 조금 더 넣으셔도 괜찮아요 김치 250g 이에요 이거 신김치거든요 넣어줄게요 고춧가루 1스푼 이에요 설탕 1 작은술 이에요 밥 1공기 넣을게요 이거 햇반으로 저는 이용하는 거고 렌즈에도 안 데우고 긴장을 넣을게요 버터거든요 버터를 넣고 한번 버터 향을 내볼게요 eka 버터 향이 아주 구조하게 올라오네요 조금만 볶아도 될 거 같아요 이제 끓겠습니다 깨 1스푼 넣을게요 멸치에 1스푼 넣은게요 대파 2스푼 감갈빵 1스푼 참기름 파김치 김치볶음밥 너무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버터 넣고 안 넣고 차이가 크고만 대박 버터 향이 확 나지? 응 고맙습니다